안녕하세요 오늘은 족발, 석화, 비빔국수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어요 고춧가루 !!!!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남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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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... 취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맛있다. 정말 맛있어서 쪼끼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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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부끄럽다 dining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맛있어 바삭한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찹쌀가루 맛있다. 너무 맛있어 아 햄버거에 오오오오 아... 맛있다.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